제가 상담하면서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이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산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런 마인드를 가져냅니다. 지금 우리가 집값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집값은 언제나 비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넘보지 못하는 어떤 집들이 있잖아요. 압구정이라든지 되게 진입하기 어려운 아파트들 반포라든지 용산의 일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복잡하게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 비싸다고 수요층이 없을까요? 우리는 집을 살 때 비교하다가 조금 그 물건 안에서 상대적으로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층수에 시기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사는 것은 정답이지만요. 절대적으로 가격이 싼 거를 사려고 하면 나홀로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싼 거잖아요.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층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인식 중에 하나가 집값은요. 비쌀수록 수요층이 높다는 겁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압구정이 수요층이 없을까요? 누구나 거기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두텁고 많습니다. 그래서 비싼 겁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40평대 50평대가 한 5억을 한다. 그러면은 이 5억은 가격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수요층이 이렇게 많은데 5억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형성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가격이면은 이 종류에 가치가 있겠다. 그런데 그 가치가 비싸다는 건요. 수요층이 두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요층이 두터울수록 집값은 비싸다. 이걸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장의 시기상에서 이런 수요층이 두터운 물건들이 더 많이 오르는 시기가 지금 현재 도래했고 나중에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도래했고 지금 보면은 전국의 아파트 국평이 4억 8천인데 서울은 10억 4천으로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강남이라든지 반포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아파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격차들이 조금은 커지고 있는 상황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수요층이 두터운데 더 가파르게 사람들이 좀 몰리고 있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항이 생기겠지만은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보면 되냐면요. 직방에서 이제 가격 격차 분석을 했는데 경기도 8% 오를 때 대구는 1% 정도 올랐다. 그리고 서울에는 강남 송파 용산이 구매 대기 수요들 많고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가격도 높지만은 이런 상승률도 8%대로 되게 높죠. 경기도 8% 그리고 세종시는 좀 더 높습니다. 2022년 12월 대비해서 그렇네요. 그 이유는 세종시가 제일 먼저 빠지고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에 속한데 우선은 서울과 경기도가 사실은 수요층이 제일 높고 제일 많이 올랐고 특히 서울은 수요층이 더 높고 그러니까 더 비싸고 지금 현재는 떨어질 만큼 가격들이 더 오르는 시기에 이제 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제가 상황적인 부분도 설명을 했지만은 수요층이 두툴수록 집값은 더 비싸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의 마인드에 필요한 건요 집값은 늘 비싸고 우리가 사려고 할 때는 가장 비쌀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비싼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생각하고 이 집값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게 많을수록 수요층이 높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인지하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러면 어디가 좀 수요층이 두꺼울까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영등포 중에서도 여의도, 영등포에도 당진이라든지 이런 데도 인기가 좋죠. 2호선, 9호선이 인접하는데 마포, 광진, 동작, 양천구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도 비싼 아파트들 과천, 분당 그리고 조금 여기보다는 비싸진 않지만은 안전한 곳이 광명, 하남 수원은 광교로 저는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선호되는 아파트니까 비싸겠죠. 당연히 그리고 인천은 송도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 수영구 수영구에 남천비치가 있는 데가 수영구죠. 그 다음 대구는 범호동, 수송범호동 그 다음에 대전은 서구, 둔산동 이런 지역들이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입니다. 비록 비싸지만요. 인플레이션과 결합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숫자들은 제일 빠르게 빠르진 않지만 움직임이 가장 크게 움직일 겁니다. 수익률과 수익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요. 움직이는 폭들이 클 겁니다. 가액들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우선 이런 식으로 수요층이 두터운 곳은 집값이 비싸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비싸기 때문에 안전하다. 라고 거꾸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매번 그 현재에 대한 가격들이 비싸다. 라고만 인식해 가지고 집을 사지 않는다면요. 정말로 우리가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들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인드를 좀 길러야 되는 게요. 실패한 부동산을 저는 추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요. 과거에 내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팔았다. 과거에 내가 왕십리의 1층을 분양이 당첨이 됐는데 1층이라서 팔았는데 후회한다. 왜냐하면 입지가 좋으면요. 꼬리들도 좀 못난이들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핑계를 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런 사례 우리 남편이 그 집을 팔자고만 안 했어도 팔자고만 안 했어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보는 게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 그 집 샀어야 됐는데 미래를 모르니까 당연히 용기를 가지고 그 모르는 미래에 자기의 경험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준을 가지고 집을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이 집을 샀어야 했는데 이 사람 이분들은요. 나중에도 사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못 사면 지금도 못 사거든요. 그리고 그때 대출을 받았어야 되는데 대출과 현금의 공통점은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산에 포함되어 있을 때 유리한 고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대출의 금리는 변동성이 있지만요. 대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자주 든 겁니다. 1억 2천짜리 집. 실제 사회인데 1억 2천짜리 집을 샀는데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근데 그 1억 2천짜리가 20억이 넘었거든요. 근데 3천만 원의 대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대출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부담스러웠을까요? 그 당시에는 컸거든요. 3천만 원이. 근데 대출은 움직이지 않고 자산은 움직이고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은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대출 받았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그것도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빠른 후에도 이미 늦은 거기 때문에 실패한 부동산을 추억해가지고 미래로 앞으로 못 나가는 상황들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 정말 필요한 건요.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실패는 딛고 가는 거지 머리에 이고 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딛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랬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추억하지 않고 가는 부분이 사실은 부동산 마인드에서 되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매몰되면요. 부동산 투자 못하거든요. 포기한 사람도 생기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부동산을 추억하지 말자. 이 마인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중요하게 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도덕적인 관점으로 부동산을 저는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적인 잣대를 대면서 이 부동산 투자는 잘못된 것이다. 부동산을 사는 것은 돈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돈을 쉽게 버는 경영인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노동으로 해야지 노동으로 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이렇게 하는 부동산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써놓은 게 가난한의 함정은요. 노동의 가치를 도덕적으로 접근할 때 일어난다라고 적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노동 가치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부동산이 나쁘다? 불로소득이다? 부동산이 불로소득일까요? 공식적으로는 불로소득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해보면 머리털 빠집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냥 투자를 적대시하고 이렇게 불로소득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좌시하는 사람들은요. 자산을 운영할 수 없는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싶지만은 노동의 가치 도덕적인 관념에서의 노동의 가치만 집중을 하면요. 이 자산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가치가 안 들어갔으니까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도덕적 관점으로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는요. 임차인들한테 유리한 고지를 주고요. 우리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갭 투자를 해야지 임차 물량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서 노동으로 안 했다고 이것들을 비난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산을 가질 수도 없고 운영할 수 없는 자산을 운영할 수 없는 프레임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치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 부동산을 좀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중요한 건요. 부동산은요. 이런 프레임을 좀 벗어나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빨리 선점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은요. 시간입니다. 조금의 종잣돈이 있어도 그 시간에 빨리 투입되면요. 우리는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요. 이런 시간을 아껴서 자산의 초점을 합리적으로 맞추려고 하고요.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자산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요. 수입의 목적을 맞춥니다. 수입의 목적을 맞추는 부분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없겠죠. 자 이제 수입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마지막 마인드는 다른 유튜브에서 보니까 제가 좀 인상이 깊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지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영어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와 되게 마음이 팍팍 바뀌는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성공한 마인드라는 유튜브에서 출처를 좀 보고 출처를 적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핵심은 빚을 활용하면 내 생활이 풍요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냐고요?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이죠. 레버리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나는 투자 자산을 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립니다. 빌리긴 빌리는데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비적인 돈으로 사용해요. 명품, 차, 그 다음에 부동산을 렌트를 하는 거예요. 바이를 하는 게 아니라 렌트를 하는 거예요. 빌리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빌린 돈으로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3천억의 금융위기가 끝나고 돈을 빌렸어요. 2010년 그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샀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답니다. 자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금리가 낮아졌는데 내 이자도 저렴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빚 빨리 갚아라. 그런데 빚을 안 갚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 그들의 선동된 지식이 있던 거다. 빚을 갚는 게 사실은 이자를 내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거꾸로 이걸 빚을 갖고 저금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기오사키가 말하는 게 선동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해야지 이런 거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끝납니다. 제가 이걸 한 건요. 포인트가 빚을 활용해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저금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소비적으로 렌트하거나 소비적인 양상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생산적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풍요로움이 더해지는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풍요로움을 가져가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나중에 노동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월급으로 안 되고 적응으로 안 됩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되냐.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 빚을 이용하는 게 겁나지 않느냐 나쁘지 않느냐 생각해 보면요. 국가도 빚을 이용하고요. 국채를 발행하죠. 기업도 투자를 받거나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개인도 활용합니다. 국가도 국가의 부도 상황까지 왔던 IMF나 서브프라임을 맞이하는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도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개인도 있습니다. 다 빚을 이용해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빚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풍요로워진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가.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그 뒤에 걸 봅니다. 자산이 무너진 거. 국가가 어려워진 거. 그리고 기업이 무너진 거. 우리는 거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기회도 그런 위기가 있지만요. 우리는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것들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을 잘 경험하고 잘 접근해야죠. 그 접근하는 부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일자리에서 연결되는 곳. 그 다음 물건들이 변화하는 곳. 시간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질 때 이용하는 것. 공급 물량을 활용하는 것. 정책적인 타이밍을 이용하는 것. 개인의 어떤 타이밍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자산 시장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빚을 활용하면 생산적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다만 빚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비로만 쓰면 안 됩니다. 생활비로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아까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인드를 좀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했는데 네 가지인가요. 첫 번째는 수요층이 두터운 곳이 집값이 비싸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 수요층이 비싼 곳들을 조금 바라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한 부동산을 추억하지 말라는 것. 세 번째는 부동산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것. 네 번째는 빚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게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로 좀 마인드셋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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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